대림도서관이 문학으로 서울읽기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7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도서관 내 다목적실에서 운영되며, 청소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중앙대학교 한승우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한국현대문학의 대표작들을 시대별로 조망하면서 당대현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쓸모없음에 쓸모라는 문학의 기능과 효용성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